올해 두 차례 오른 전기요금이 3분기에는 동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현재와 같은 키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 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 결정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적자 지속이 불가피해졌습니다.